아니, 왜 콩나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앉혀서 콩나물국밥 끓인다 그래서요. 예... 아이고, 어떻게 알고 다들 나와 계십니까? 자, 다들 앉으세요. 제가요, 공상철이가 오늘 한턱내는 날입니다. 아이고, 자네 웬일이야. 맨날 공으로 얻어먹는 공상철 아닌가? 아이고, 뭐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고, 앉으세요. 아주 이게 맛이 끝내줍니다. 아이고, 저까지 뭐... 곧 저녁 먹을 텐데요. 아니, 아니, 앉으세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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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 자, 자, 자. 이게 뭐야? 강릉이 튀는 거 아니야? 뻥 쳐서 얻은 돈, 그리고 뻥튀기. 아주 궁합이 딱이죠. 아니, 뻥 쳐서 얻은 돈? 아니요, 그런 게 아니... 자, 드세요, 드세요. 자, 드세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 어머, 새 오젓이 다 됐네요? 뭐, 모자랄 것 같아? 아니, 저녁까지는 되겠어요. 아이고, 아까 장에 갔을 때 사 온다는 걸 깜빡했구먼. 오라버니한테 좀 가져오라고 할게요. 어, 그럼 되겠네. 싫은 내가 이 집 살림 쥐락펴락 하는 것 같구먼. 신정 오래비 거 좀 드나들고. 어쩜? 콩나물이 이쁘게도 컸네. 잔발도 없고. 수련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데 그럼. 음식 솜씨가 좋아서 나중에 식당 차리셔도 좋을 거예요. 아이고, 집 식구들이랑 먹는 것이지에 뭔 장사할 실력거죠? 장사 암은 하는 거 아니지, 암만? 하고도 남지, 그럼. 아, 형님도 참. 아이고, 참. 종숙아! 종숙이 일로 와봐라! 아이고, 우리 종민이 성미가 좀 별나. 콩나물 국밥에 꼭 후추를 쳐서 먹는 걸 깜빡했네. 소장님 새우젓 다 돼가는 거 깜빡하고 후추도 깜빡해버리고 우리 성림 깜빡깜빡.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빠, 가방 달라지까? 누가 보기라잖아, 어떻게 해. 소문나면 좋지 뭐. 어차피 다 아기 돌리는데. 오빠. 종민이 먹는 거 종민이 시키지 왜? 날 시키고 그래. 오빠! 아니 지금, 아니. 둘이 같이 오는 거야? 양수련! 우리 오빠랑 같이 오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 너 나가던 길 아니었냐? 볼일 봐라. 아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해? 조용히 안 해. 왜? 내가 뭐 못 할 말 했어? 여행 갔던 오빠가 왜 얘랑 같이 오는 건데? 이상하잖아! 야, 한수련. 너 끝까지 대답 안 할 거야? 엄마! 엄마! 아빠 빨리 좀 가봐! 엄마! 수련아! 수련아! 오빠! 저... 수련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시현, 누구랑 뭘 해본다고? 뭘 법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엄마. 법이 네 딸 아니야! 정순이 딸이야! 그 계집에 하는 집 보니까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살다 온 거 맞네. 한 번만 더 수련한테 이상한 소리 해봐. 가만 안 돼. 이제부터는 윤주 씨 들어가는 거 보고 갈 겁니다. 꿈도 꾸지 마. 내가 널 옳기를 받아들일 거 같아? 이동을 떠나려고요.